경제정책 제한, 고도경제성장을 하려면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1. 개방적 경제정책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자유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도모했습니다. 2. 산업집중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산업집중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산업집중은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3. 고부가가치 산업발전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고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4. 국제화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국제화를 추구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국제화는 전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와 수출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5. 혁신과 기술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혁신과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가치 창출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5.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국가재건을 위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며 자동차, 반도체, IT 등 고부가 가치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기업들을 배출해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혁신적인 연구개발 및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두 차례의 대규모 전쟁과 대재앙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높은 생산성,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 등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일본은 전자, 자동차, 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기업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 개발을 추진해 경제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자, 자동차,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장